오! 이상해! 이러면 너무 와! 아, 나 버스타일 같아. 고춧가루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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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 고춧가루 식감 고춧가루 당면 찹쌀떡 설탕 찹쌀떡 고춧가루 찹쌀떡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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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국국토정보공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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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rre Loyola Let into a 다 들어갔다 진짜 맛있다 나이가 들었다 여기가 남도가 여기가 절대 금화를 하면 안 돼 여기 절로가 영 아니야 이렇게 이렇게 두려워 그리고 다 이렇게 다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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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정은이 형 이렇게 힛조조 같은 데서 그냥 많이 먹고, 많이 먹고. 아, 안녕하세요? 아, 일반인과는 이 형태로는 내가 집으로 다 입을 수 있는 게 있어야 돼요. 약간 집으로 이겨낸 거 같은데, 이거 한 번 입을 수가 없죠. 아니, 라테가 없어라, 주사는. 아, 예. 어머니 좋아져? 어, 뭐지? 저거 배우고 있네. 저는 내 얘기도 하지 말았으면 해. ㅎㅎㅎ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바삭바삭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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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